항암 효과가 있는 상위 10가지 식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함이나 암재발을 방지하려는 경우라면 이번 영상은 여러분에게 정말 유익할 것입니다. 이 중 많은 식품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암세포의 혈관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의료 전문가가 권장하는 치료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몸이 가능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치료라는 사실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암과는 거리가 먼 건강한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혼자 보지 마시고 소중한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버섯입니다. 아마 오늘 나오는 식품 중 가장 인기 있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버섯의 종류로 나눠본다면 먼저 만능 항암 식품인 야채 스프에도 들어가는 표고버섯이 있겠습니다. 버섯의 항암 효과는 다당체에서 나옵니다. 표고버섯의 추출물은 혈관에 주입하는 레티난이라는 항암체로도 쓰입니다. NH 세포와 같은 특이정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강화하고 바람을 억제합니다. 혈액순환에도 도움을 주어 각종 성인병과 동맥 경화 등의 치료에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팽이버섯이 있습니다. 마트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팽이버섯입니다. 팽이버섯은 표고버섯 이상의 종양 억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하여 각종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특히 대장, 직장, 피부의 종양 억제에 효과가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잎새버섯이 있습니다. 잎새버섯 또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진 버섯입니다. 항암제로 쓰이는 표고버섯의 레티남보다 월등히 효과적인 다당체 활성물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하여 암세포를 억제합니다. 그 외 혈압, 간지런, 성인병 등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명 맛버섯이라고 불리는 팽나무버섯이 있습니다. 팽나무버섯은 팽이와 표고보다 더 뛰어난 종양 억제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기계 통해 질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이버섯이 있습니다. 송이과 버섯들 중에서 가장 높은 항암 효과를 지닌 송이버섯입니다. 진한 향을 지닌 송이버섯은 암세포 특이적 사멸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 강화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각종 성인병과 고혈압을 예방하는 데도 좋은 식품입니다. 버섯갓이 퍼지지 않은 것을 골라야 하고 고온에 구워먹기보다는 살짝 쩌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항암에 도움이 되는 식품 두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들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배추, 무 등의 식물로 구성된 식품을 의미합니다. 이 식물들은 소화 과정 중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예방해줍니다. 또한 썰거나 씹거나 소화시킬 때 가수분해 효소인 미로신화화제에 의해 암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아이소사이오사이아네이트로 대사됩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식물성 식품 중에서 항암 효과가 가장 뛰어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화합물인 황화이소티오시아네이트와 인도레 등이 항암작용을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합물들은 암발생과 진행에 관여하는 유해한 물질을 분해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화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암발생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억제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암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또한 인도레는 여러가지 암종류에 대한 예방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브로콜리를 드실 때 딱 5분 정도만 삶아서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황화이소티오시아네이트의 안정성과 활성화에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황화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생성하는 효소인 미로시나아제와 이를 활성화시키는 그로콜린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성분은 브로콜리를 생으로 섭취되는 경우에는 상호작용하지 않고 존재합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조리할 때는 미로시나아제와 그로콜린이 상호작용하여 황화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상호작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딱 5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브로콜리를 살짝 삶아서 황화이소티오시아네이트를 생성한 후에 섭취하는 것이 브로콜리의 항암 효과를 최대로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항암의 효과적인 식품 세번째는 바로 장과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라즈베리, 포도, 무화과 등을 의미합니다. 장과류는 강력한 항산화제와 식물 화합물이 풍부합니다. 또한 장과류의 생동감 넘치는 색을 담당하는 플라보노이드와 한 그룹인 안토시아니는 항염 항산화 및 항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해로운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며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과류 중에서 흔하게 보고 먹을 수 있는 포도에는 당분이 많이 들어있어 피로 해소에도 좋고 비타민 A, B, B2, C, D 등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며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생혈, 조혈작용을 하여 빈혈에 좋고 충치를 예방합니다. 항암에 효과적인 식품 네번째는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슈퍼푸드 중 하나로 비타민 A, C, 칼슘,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할 뿐 아니라 생동과 믿는 붉은색을 담당하는 카로테노이드 색소인 라이코펜이 풍부합니다. 라이코펜은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여기서 자유 라디칼을 피로 이상으로 몸에 지니게 되면 세포 손상을 유발하고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거나 중화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 강력한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겠죠? 또한 라이코펜이 풍부하여 전립선암 유방암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 주수 형태로 마시거나 익혀서 먹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적인 식품 다섯번째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수세기 동안 즐겨 마시며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카테킨이라는 폴리페놀의 한 그룹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는 강력한 항산화 및 항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적인 식품 여섯번째는 바로 마늘과 양파입니다. 마늘과 양파는 알리신과 퀴르세틴과 같은 황화암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암물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고 세포 사멸을 유도하며 종양에서 새로운 혈관 형성을 방지하는 항암 특성을 보여줍니다. 항암의 효과적인 식품 일곱번째는 바로 녹색 채소입니다. 시금치 케일 등의 잎채소는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 또한 섬유질과 염록소의 우수한 공급원이며 이것이 녹색 채소들의 항암 특성에 기여합니다. 특히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인 시금치는 채소의 왕이라 불릴 정도로 3대 영양소뿐만 아니라 비타민, 철분, 무기질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돼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성장기 어린이부터 여성이나 임산부 노인까지 남녀노소 모두에게 유익한 식품입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철분,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뼈 건강에 도움이 되며 뼈의 밀도가 낮아져 발생할 수 있는 골다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 주제에 맞게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어 암발생의 원인인 활성산소 제거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대장암, 유방암, 폐암 등을 예방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추가로 시금치의 클루타치온 성분은 발암물질을 제거하고 해독작용에 뛰어난 성분으로 암세포 자멸을 유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암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항암의 효과적인 식품 여덟 번째는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및 섬유질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에 포함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알파리포산은 항염증 및 항암 특성이 있습니다. 항암의 효과적인 식품 아홉 번째는 바로 아마시아십니다. 아주 작은 종자로 오메가3 지방산, 리그난 및 섬유질 등의 다양한 유익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그난은 유방암 및 전립선암과 같은 호르몬 관련 암의 발생을 방해하는 항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암의 효과적인 식품 열 번째는 바로 초록 잎이 무성한 약초입니다. 파슬리, 코리앤더, 바질 등의 특정 녹색 잎채소는 요리에 맛을 더하면서 항암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허브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테노이드 및 휘발성 오일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화합물을 포함하며 이들은 암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이 음식들 평소에 개인의 건강 신호에 맞게 잘 챙겨 드셔 건강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건강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놓쳤던 건강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참고하시어 앞으로 놓쳤던 건강 모두 챙기시고 질병들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해요.